지난주 우리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29살 고 임성철 소방장입니다. 제주 MBC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짚어보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김아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창고 건물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건물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떨어진 콘크리트 첨화는 그대로 임성철 소방장을 덮쳤고 크게 다친 임소방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불이 난국과 비슷한 형태의 창고 건물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많이 보이는 창고 형태인데 슬레이트 지붕 양옆으로 콘크리트 첨화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제주 지역만의 특수한 건축 구조. 이런 창고의 벽체는 보통 돌이나 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만듭니다. 1960, 70년대 제주의 감귤 산업이 성장하면서 창고를 짓기 시작했는데 마땅한 건축 자재가 없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와 달리 돌과 콘크리트 블록은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 높이 쌓을수록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에 한 번 더 콘크리트 볼을 올려 목도 지붕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벽체도 불완전한 데다 불이 나면 콘크리트 볼을 지탱해주던 목조 지붕까지 불에 타 더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제주에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창고는 1,080여 개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전수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 특수성이 반영된 화재 진압 방안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소방당국은 행정 시에 관련 건축물 실태 조사를 의뢰하고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 주부터는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